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잉너트에서 기다치는 이상면입니다. 최근에 팔 부러졌는데 그래서 신나게 샀지. 지금은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데 나아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여러분도 부러지지 마세요. WL20을 오늘 저 샀는데요. 이거는 진짜 편하게 이거를 페어링 해가지고 바로 그냥 선꽃듯이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굳이 저런 거를 아다타 꽂고 뭐 라인을 또 해가지고 페달이도 그렇지 않아도 작아 죽겠는데 거기다 하나 떡하니 붙여서 쓸 필요 없이 많이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거 그냥 하나 쓰는 것도 완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집에서 쓰기 너무 편한 것 같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 몰랐는데 안에 그 케이블 시뮬레이터도 있대요. 그래서 케이블에 따라서 미묘한 톤 차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아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제일치 페달이랑 보스랑 콜라보해서 나왔어요. 사실 이거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이제 사게 됐는데 이게 두 가지 드라이브가 안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보스 소리는 볼륨 50 톤 50 드라이브는 한 30 놔봤습니다. 이게 보스 소리고요. JHS JHS 배달은 약간 따뜻한 소리죠. 보스 소리는 이건 이거 약간 블루스 드라이버 같이 되게 까끌까끌하고 바짝바짝한 소리네요. 이거를 누르면 바꿀 수 있게도 있어요. 이게 보스죠. 이게 JHS 톤이 확연히 다르죠. 그리고 다음이 JHS랑 보스랑 징역을 연결합니다. 이거는 완전히 헤비메탈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반대로 되게 중음역대 톤이 얘는 많이 스쿱된 소리고 얘는 많이 올라가죠. 이게 보스 페달이란 JHS 페달의 특징을 되게 미묘하게 블렌딩해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게 패러럴이라고 보스 이펙터랑 JHS 페달을 직렬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블렌딩 한 톤이거든요. 이게 되게 치고 나올 것 같아요. 연주할 때 예를 들어서 JHS 그리고 어떤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때 좋네요. 하여튼 좋네요. 하여튼 이거 사! 하여튼 좋아요.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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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